원하시는 모델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약간 요즘 복조리가 아닌가요? 바퀴 스타일? 캣인데 둥글지는 않고 사각져스틱을 주고 있어요. 사각지고. 사이즈는? 사이즈는 미니백 많이 하니까. 철진한 디자인에 크기도 크고 무겁다 보니 장롱 속에 방치됐던 가방. 그렇다고 버리거나 중고로 팔 수 없는 건 그 안에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신혼 때의 설렘과 남편의 마음이 듬뿍 담긴 가방의 변신을 책임지는 건 경력 43년의 베테랑 수선사 송충용 실장. 이곳에서 주로 가방 리폼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명품 리폼은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은 이상 기존의 원단과 장식 그리고 부속품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 손님껏 오리지널 장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이라는 장식하고는 틀려요. 각 브랜드마다 사용하는 가죽이나 디자인의 구조, 장식의 사용법 등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를 나눠서 담당하는 것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하나의 비법입니다. 자잘한 실밥들을 정리해주고 어깨끈도 달아주면 드디어 완성!